정민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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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영 내야라 유영 문호 신선중 찬성이 일단 오른쪽이에요. 일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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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. 한쪽이었는 거 같은데. 그래서 나 한쪽 잘 안 보여줬어. 그럼 이렇게 해? 아니 항상. 항상. 옆으로 가서 바로 들어가. 그럼 봅시다. 여기 있잖아. 여기 있잖아. 여기 있잖아. 여기 있잖아. 아 옥택연. 눈 멀아. 뒤로 갔다가 앞으로 나오면서. 따따따따따. 오 우영이. 어 표정. 주무시고 계시네요. 네 수영이. 차. 나이writer 타올. 우엥쓰리리. 고엥쓰리리. 고엥쓰리리. 고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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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저녁 메뉴. 우리 프라이 치킨. 고엥. 그냥 마음을 먹어. 안 안 쪄. 안무팀이 한 명은 내 뒤에 앉혀버리자. 그럼 제가 오픈이죠? 맞다. 다시 가고 싶어. 오! 네 어디까지 갇니? 그쪽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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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가이란 문장이 없네. 한 잔 어때? 잘생겼습니다. 아유, 만가있어요. 감사합니다. 나도 다 썼을 텐데. 1, 2, 3, 4, 5, 6, 7, 8. 오래는 죽고 새로운 삶을 살아. 오, 나도 알아. 그리야 한다는 것 나도 알아. 찬성아, 너 잡고 있어. 셋째 다른 마음을 다 잡고 다른 사람을 만나. 슬슬프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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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과는 꿈이 속에 남았잖아. 너 없을 입고 말았지. 오, miss you, baby. 여전하구만. 내가 왜 이렇게까지 너에게 집착을 한 사이에. 아, 되게 유튜브 아까 끝났네. 아, 맞지 맞지. 아, 맞아, 맞아. 근데 왜 집에 갈 수 있는 거야? 진짜 한테 다. 내려가, 내려가, 내려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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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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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. 내가 다 가. 다 가. 다 가. 야. 힘이 나. 용까지만 하고 이동. 네. 하나, 둘, 셋, 사. 너, 우리. 빰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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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. 너, 내가. 영, 나는. 잘 부탁드립니다. 실제로 결국은 영은 성준이지만 깜 elét지 말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앗. 아마 causing anything. 이거. 아무것도 안 좋은데. 아무것도 안 좋은데. 아직 안 좋은데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고 왔다. 퍼어? 퍼어하고 투. 뭐가 해? 뭐 하는 거야? 야 아무 안 한대. 아무튼 좀 길게라도 있어서. 너가 하지 말라니까. 근데 투게임 아니야? 투게임이잖아. 투게임이잖아. 댄스 파니크를 우영이는 뒤쪽은 좀 빼주자. 노래를 집중해. 우리 했는데 약간 할 수 있는데 자전히 상했는데 근데 그래서 기분 좋아해요. 어제 리허설 보셨잖아요. 어떠셨어요? 너무 멋있었어요? 어떤 부분이 멋있었어요? 하트 비트. 뭐 있었어요? 한 명이 뛰었어요? 혹시 안 뛰면 얘기해요. 병원 알기 전에 소개해드릴 테니까. 한 명은 나도 모르겠지. 돈까스 돈 빛을 흘려줘 어? 시윤이 호 해 원 원 봐봐 봐봐. 그래? 맞다 봐봐. 오케이. 해봐. 흘려줘 이거 너무 멋있어. 네. 맛있고 한 명까지 먹을까? 맛있을 것 같아. 형님 진짜 맛있다 합시오. 안녕. 와 너무 배고팠어. 나도. 아 진짜. 근데 쿤이 형이 웬일대로 집밥을 먹었지? 어 근데 점심에 먹었대. 요즘 쿤이 형이 루틴이야 루틴. 점심에 집밥 먹고 연습하고. 겨우 언제까지 잘해? 2주 반? 2주 반나봐. 우와. 형님 혹시 더 힘든 사람 있겠습니까? 오늘 아침에 깨는데 그래도 좀 덜 아파더라. 그냥 첫 연습하고 다음날 진짜 아예 모든 일 때문에 아침에 없어. 자고 깨는데. 어? 얼마나 놀랬겠냐 괜히. 뭐야 왜 깜짝 놀랬어. 그니까. 그니까. prae 잘 먹었습니다. 고고고! 오오!! 비밀이에요.. 착한 사람들은 보일 수 있는데 안 보이죠? 착하지 않은 걸 그냥 인트로 영상 계속 고민 많이 했는데 첫 만남이 영상보다 실물 더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해서 오랜만에 6명 기대가 됐어요 커팅 커팅 옥주 딸기 안 편해요 육주 사이즈 보셨어요? 작아요 저는 이 조명이 너무 무서워요. 자세진이 진짜 잘 나왔어, 잡으세요. 네네, 알겠습니다. 잘 나왔어. 안 보인다고요? 그냥 포커스는 장면. 뒤가 틀려야 돼. 여름, 여름요. 앞에서 보면 정장에 노는 것 같아요. 몇 킬로 인사 좀. 쉬워하는 것 같아요. 여름. 콘서트의 중간 영상이죠. 뭔가 멋진 모습을.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런데. 멋진 모습을 담기 위해서 촬영을 했습니다.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콘서트는 즐기는 것 같아요. 기회전의 킬로우와 함께 공연으로 기회를 보냈습니다. 공연으로 기회를 감상합니다. 뭐 해, 잘하는 거요? 안녕하세요, 잘하는 거 같아요. 그것도 들어가네요. 여전히 일시키는 거구나. 이렇게 여전히 가요. 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세요! 할리우드 배우 아니야? 혼자서 앉아있잖아. 역시 할리우드는 달라. 체험해니데. 의자 남자. 그럼 나도 좀 앉아야겠다. 왜 안 앉아? 앉아. 나도 할리우드 배우인데? 나도 좀 앉아야겠다. 의자 갖다 놨잖아. 난 여기가 제일 편해. 잘못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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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. 언니 너무 좋아요. 언니 좋아요. 파이팅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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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